룩기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운명을 결정하는 바른 선택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참 룩기서 하면은 참 뭔가 모르게 감동이 밀려옵니다. 마치 하나의 사랑의 스토리 드라마처럼 그 안에는 사랑과 헌신과 믿음과 또 순정과 또 선택의 결단이 들어 있습니다. 참 남편과 아들을 잃은 나오미와 그 두 며느리 간의 그 사랑과 헌신 특별히 그 룩의 어머니 시어머니 나오미에 대한 전적인 헌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 그 룩과 보아스의 그 사랑의 이야기 이것은 바로 주님의 몸 된 교회와 또 교회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관계를 모형으로 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사랑의 스토리요 헌신의 스토리요 그 안에는 바로 믿음의 스토리 또 소망의 스토리 사랑의 스토리 그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항상 있는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바로 사랑의 스토리 그 룩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룩기의 1장의 그 장의 특징은 바로 선택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는 놀라운 참 섭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축복이냐 하나님은 아니면 하나님의 저주냐 하나님은 생명이냐 아니면 죽음이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위대한 결단이 필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룩기 1장은 바로 선택 바른 선택이 운명을 결정하는 놀라운 스토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침 이스라엘에 흉년이 들었어요 먹을 것이 부족해집니다 그런데 그가 그 처자식을 또 먹여 살려야 되는데 매우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생각하기를 이웃 나라인 모합에 가면 모합에 가면 식량이 풍족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이방의 땅 그야말로 저주받은 사람들의 땅이라고 하는 모합과 암몬이 있는 모합 땅에 이민을 간 거예요 이사를 간 겁니다 두 어린 아들 데리고 아내와 함께 이민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참으로 참담한 거 아니겠습니까 잘 살기 위해서 갔는데 오히려 죽은 것이에요 남편은 얼마 가지 않아서 죽고 뭐 가자마자 세상을 떠난 것 같아요 그리고 두 아들이 남았는데 그 두 아들은 이제 좀 장성해서 결혼을 했는데 10년 만에 그 두 아들이 그 아내를 남겨놓고 또 세상을 떠나버린 거예요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하루아침에 남편 잃고 두 아들까지 잃고 며느리만 덩글이 남은 새 과부가 갑자기 생겨난 거예요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참 나오미의 인생으로 봐서는 막장 인생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때서야 나오미는 깨달은 거예요 돌아가야 되겠구나 내 본토 내 친척 내 조상의 땅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면서 두 며느리와 이제 작별 인사를 나누는 장면이 이어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왜 이러한 막장 인생 참 한 여인으로서 정말 불행한 인생 남자를 다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남편뿐만 아니라 두 아들까지 10년 만에 잃어버렸어요 10년 만에 왜 그랬을까 에비 멜렉이 엘리 멜렉이 왜 어떠한 선택을 했길래 이러한 참담한 비급으로 인생이 운명이 결정지어 쳤는 것인가 오늘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선택은 잘못된 운명을 낳고 바른 선택은 현명한 선택은 그야말로 복된 운명을 낳는다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여러분의 운명이 참으로 복되고 생명이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우리의 운명이 팔자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주 팔자 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택이에요 무엇을 선택하느냐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 어떤 곳을 선택하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미래를 결정지어 주는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비 멜렉의 그 선택은 왜 잘못됐는가 우선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에비 멜렉은 영적인 선택이 아니라 육적인 선택이었다 왜 그렇습니까? 먹을 것 때문에 단지 먹고 입을 것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 땅을 저버리고 말았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이스라엘을 축복하셨어요 적과 꿀이 흐른다만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이에요 그곳에 너희가 거하면 너희가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 것이다 그러나 잠시 잠깐의 환란과 먹을 것 입을 것 이러한 어려움과 공궁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영적인 축복의 땅인 이스라엘을 육적인 먹을 것 때문에 이스라엘을 떠나고 말았다 이거예요 여기에 큰 실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모합이란 땅이 어떤 땅입니까? 모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급 땅을 떠나서 이제 자유롭게 가난한 땅으로 들어가기까지 그 관문에 있었던 그 땅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주리고 목말라 했을 때 모합족석들은 절대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냉수하면 사실은 모합족석은 이스라엘의 뭐예요? 사실 친척벌이에요 친척벌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면 모합족석은 롯의 후손이에요 롯은 그 조카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소돔과 고모나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후손들 아니에요 더군다나 근친 상간으로 그 모합과 암몬이 그 아버지를 그냥 우리가 후손이 없으니까 아버지의 술을 마시게 해서 그냥 딸들이 아이를 낳게 해서 그거의 모합이고 둘째가 암몬 아닙니까?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 땅을 기뻐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합 땅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나? 모합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괴롭히고 저주하는 자들이다 광야의 시대 때 그들은 먹을 것 마실 것을 주지 않았습니다 또한 모합족석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으로 질투하고 저주했어요 그래서 발람 선지자를 뇌물을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저주를 이루어지지 않도록 보호하신 장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마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신앙을 포기하는 거예요 아유 예수 믿어봐야 별 볼일 없네 내게 왜 이러한 어려움이 닥쳐 내게 왜 이러한 질병의 문제가 생겨 왜 내게 이러한 사업의 실패가 생기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주인이 씨앗을 뿌리는데 하나는 길가에 떨어져서 새가 쪼아먹어버리고 하나는 가시밭과 엉큰기가 있는 곳에 뿌려져서 자라 올라오지를 못하고 또 하나는 돌밭에 뿌려져서 뿌리를 제대로 내리지를 못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지만 금방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그 말씀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말씀의 뿌리가 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와 같이 엘리멜렉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먹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고 기근이 임했을 때 좀 참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참지 못하고 먹을 것을 찾아서 축복의 땅인 이스라엘을 떠나버리고 만 거예요 이방의 땅으로 간 것입니다 이방신이 난무하는 그곳에 우상승배가 나무하는 그곳에 가서 살려고 갔지만은 죽어버린 거예요 이러한 우리의 섭리 하나님의 권위 아래 들어오면 하나님의 축복된 환경 속에 있으면 그곳이 비록 뱀과 청관이 우글거리는 어려운 환란의 시기라고 할지라도 굳건하게 그 때를 견디면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모든 것을 회복되게 해 주신다 이러한 확고부동한 믿음을 가졌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땅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떠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하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그까지 잘 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유업을 하나님의 예배하신 요호와 이래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에요 목숨보다도 더 귀중한 것이 바로 우리가 지켜야 될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청년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에 들여진 고기를 바벨론 포로 생활 때 그것을 먹지 않기 위해서 맹세를 한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걸 안 먹을 텐데 우리에게 채소와 곡식만 주게 하소서 야채만 그리고 나서 고기를 먹는 청년들과 우리들과 얼굴을 한번 비교해 보셔서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다니엘과 세 청년은 얼굴에 그냥 막 화사한 빛이 돌고 기름진 얼굴로 돼 아니 고기를 안 먹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얼굴이 그냥 화사하냐 말이야 그건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는 영적인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때 그들의 마음은 평안이 있고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도 강건하게 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첫째는 육적인 것을 위하여 영적인 것을 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하는 것을 두 번째로 밀어넣어버리면 참극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권위 아래에서 벗어나게 되는 그때는 다른 주인이 그를 주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결말은 결국은 죽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엘리멜렉의 잘못된 선택의 통기는 믿는 것보다는 보이는 것을 따른 것이에요 믿는 것보다는 보이는 것을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그러한 신앙적인 동기부여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야 되나 믿음을 따라가느냐 아니면 보이는 것을 따라가느냐 우리가 느끼는 것을 따라가느냐 아니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에 내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아브라함과 로세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 아브라함은 이제 로세의 신하들과 또 아브라함의 종들과 로세의 종들이 서로 그냥 다투니까 결국은 이제 헤어지기로 이렇게 각자의 길을 가기로 했지만 그 아브라함은 먼저 선택권을 줬잖아요 그랬더니 로스는 어디를 선택했습니까 보암직한 곳, 기름진 곳, 물이 있는 곳 여러분도 아마 그런 데 선택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왜 그에게 선택권을 줬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였어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것을 분명하게 그는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는 항상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는 한 거예요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할 때 어디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서 그냥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조카 로스 따라가려고 하니까 같이 데려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로스는 보암직한 그곳 기름진 곳 그곳 물이 많은 곳 그곳 그야말로 지상 나공과 같은 비옥한 땅에 있는 그곳을 보이는 것으로 선택했지 영적으로 선택한 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선택한 건 아니에요 그랬을 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소돔에 들어가서 가자마자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나서 포위가 돼가지고 다 포로로 잡혀갔어 재물도 다 그냥 뺏겨버렸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300여 명의 군조를 이끌고 롯을 또한 해방시키러 말이에요 그 감옥에 갇힌 옷 포로 잡힌 롯과 그 아내와 그 재물을 다 찾아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롯은 거기서 떠났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우한이 있고 힘든 일을 당했는데도 그래도 그냥 소돔과 고모라에 그냥 머물러 있다가 보니 결국은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 가운데 그 소돔을 떠나기는 했지만 아내는 뒤를 바라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고 또 이제 결국은 소활성에 들어갔지만 그곳에서 모압과 암몬의 그러한 조상이 되는 그러한 비극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작은 한 번의 선택이 이것이 영적인 선택이냐 아니면 육적인 것을 추구하는 선택이냐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자기의 마음에 끌리는 대로 자기가 보아서 좋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한 그 결과가 사실은 죽음에 대한 선택 아닌 것입니다 죽음이 이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눈으로 보이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 곳으로 가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거 아니에요 저 하늘을 봐라 별을 바라보라 너 후손들이 별처럼 많게 되니란 말이야 이렇게 약속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그 약속의 아들 원약의 아들인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도 아브라함은 놀라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패하지 아니하신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예비하신다는 확신이 있었다 이거예요 왜냐?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삭이 물어본 거 아니에요 아니 다 재물도 있고 나무도 있고 불레태호를 분양할 제사들이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데 왜 재물은 없습니까? 뭐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춤추니 준비하시리라 자기가 죽을 건 모르고 물어봤지만 아브라함은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분명히 바른 선택을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그러한 조건이 되는 것이에요 믿음이 바로 조건이에요 바른 선택의 조건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떠나라고 하실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인도하시는 그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내 마음에 들지 않아 교회 사용하기가 너무 스트레스 받고 시험이 들어 그래도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하는 영적인 지계석을 함부로 떠나서는 안 돼요 어쩌면 그러한 걸 통해서 더 기도하고 더 자신을 연단하고 더 스스로 겸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훈련을 받는 그러한 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시편 55편에 있는 것처럼 자신의 공고한 형편에 시편 기자가 지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이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으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 광야에 거하리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비둘기처럼 조금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비둘기처럼 휙 날아가 버린다 이거예요 비둘기 신앙은 하나님은 그러한 신앙을 원치 않으신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환경을 극복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 힘을 주시는 독수리의 날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요호와를 악마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게 되는 새 힘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언약이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날개는 비둘기의 날개가 아니야 누구의 날개예요? 독수리의 날개를 하나님이 주셔서 영적인 날개 근육을 강화시키는 하나님의 섭리가 혼란 속에서 어려움과 공공함 속에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욱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욱 끝까지 오래 참고 인내하는 연단의 그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딘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있으라는 곳에 있어야 돼요 견디 끝까지 견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생명이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넘치도록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엘리멜렉은 잘못된 선택을 할 때 옳지 않는 일에 타협하는 어리석음을 범한 것입니다 타협했어요 이런 모합 사람들은 저주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심판 받아야 될 그러한 하나님께 내릴 저주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합과 모합의 조상들에 대해서 그 후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암몬 사람과 모합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로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10대뿐만이 아니라 10대면 한 대가 30년 300년뿐만이 아니라 영원토록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너희가 애국에서 나올 때 너희에게 영접하지 아니하고 또한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죽해 한 민족 아니냐 그러므로 너희 평생에 그들의 평안과 형통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하다 모합을 이와여 축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형통을 평안을 빌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러한 자들에게 그냥 들어가서 적당히 타협하는 이러한 신앙은 바로 자기의 운명을 결정하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협하는 데는 세 가지의 변명이 있어요 잠깐이면 돼 잠깐 한 번만 딱 한 번이야 딱 한 번만 그리고 누구도 하는데 이 정도쯤이야 그렇게 하다가 그냥 콱 물리는 거예요 그냥 물리는 겁니다 한 번 물리면 이게 놓치지는 않아요 이와 같이 우리는 엘리멜렉이 그냥 잠깐 갔다가 좀 펴지면 그냥 돌아오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들어갔지만은 그것이 영원한 죽음의 길로 간 그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 아닙니까 결국은 자기 자신은 얼마 가지 않아서 죽게 되고 또 두 아들까지 결혼을 모합 여인과 결혼을 했지만은 결국은 10년도 안 돼서 그 남편과 아들이 다 죽게 되는 참으로 참담한 일이 생기게 된 것이 잘못된 선택이 이와 같이 참 죽음으로 결론 지어지는 은혜스럽지 못한 그 선택이 잘못된 운명을 낳는 참담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선택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그런 일로 저에게도 상담을 오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겁니다 사업을 할 때도 어떤 분들은 아 참 요리 솜씨가 참 좋네요 음식 좀 하면 참 잘하시겠어요 그 말 한번 했더니 그 다음날 계약을 해버렸어요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러다 몇 달 가지 않아서 그냥 또 망해버리고 망가야 언제 내가 음식 좀 차리라고 그랬냐 말이야 칭찬한 것 뿐인데 그냥 그대로 그냥 행동에 옮겨버리는 그러한 성급함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인기에 영합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혹시나 나를 멀리하고 나를 거절하면 어떡할까 그렇게 해서 쉽게 결단을 내려버린 거예요 그냥 포퓰리즘으로 가는 거 저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그냥 쉽게 내주는 것이에요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인기 영합주의에 빠져서 내 자신을 좋게 보이려고 그 사람의 스케줄대로 따라 움직이다가 보니까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을 선택할 때 항상 큰 그림을 그리라 내가 이것을 선택할 때 나중에 어떻게 되겠느냐 이것을 한번 큰 그림 내 일생을 바라보면서 결단해야 된다 이겁니다 저도 이러한 이 길을 가게 될 때까지 중대한 결단이 있었어요 개협을 해서 나가느냐 아니면 신앙적으로 맞지 않냐는 분과 함께 한국에 최초로 간장센터를 만들어서 독일의 본대학과 함께 그렇게 멋지게 해보느냐 그러나 딱 결론이 나는 걸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딱 이거예요 제가 3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딱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너 인생을 두 갈래 길이 있는데 두 갈래 길을 간 후에 두 인생의 운명을 네가 한번 거꾸로 한번 바라봐라 무엇이 너에게 유익이 되겠느냐 그것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길을 선택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런데 지금도 끊임없이 전인치유의 그 사역을 위해서 사람의 영과 혼과 육을 예수님이 고치셨던 그 사역을 하는 것이 가장 보람된 것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 있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한 번에 잘못된 선택을 했더라면 제가 어떻게 됐는지는 제 자신이 너무나 잘 알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당장 눈앞에 놓인 것으로 타협하지 말자 이거예요 여러분 큰 그림을 그리고 바른 선택을 하게 되기를 주의하며 추구합니다 그 선택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하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보람된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스스로 선택해야 돼요 영적인 것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먹고 마시는 것 당장 유명해지는 것 당장 어떤 명예를 가지는 것 이거 선택하지 마시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있었는가 이걸 물어보신 것 내 뜻을 이루는 것 내가 잘 되고 내가 크게 되고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사람들로 인기를 얻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님의 뜻을 내가 무엇을 했느냐 내놔봐라 이거예요 이것을 결단하고 큰 그림을 그리고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모두가 멸관받는 그 길을 성령께서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선택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선택 바른 선택을 할 때 갈등을 예상하고 굳은 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일 선한 일을 선택한다고 항상 인기가 좋고 칭찬하고 박수를 쳐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다녀엘과 세 청년은 목숨을 걸고 왕이 조서를 내려서 신상에 절하지 않냐는 자마다 풀무웃불에 던져워지리라 사자의 밥이 되리라고 그렇게 조서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부했어요 어떻게 거부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고 우리가 풀무웃불에 던져질지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결코 내가 신상에 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러한 신앙의 결단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사자의 입을 봉하시고 사드라카 메색과 아벤누고의 그 풀무웃불에 던져졌을 때 털끝 하나도 태워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행하게 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얼마나 담대한 선포입니까 왕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설사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우리는 그렇지 않겠다는 신앙의 결단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직장도 바로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는 예배를 성수하지 못하는 그러한 직장은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서 여러분이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주님의 몸 된 교회에 늘 기도할 수 있는 가까운 곳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선택이에요 좀 좋은 집에 좀 편안한 집에 좀 멀더라도 그렇게 되면 나도 모르게 손해가 가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심은 만큼 하나님을 위하여 투자한 만큼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한 만큼 하나님은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아요 육신을 위하여 심으면 육신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는 것입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나서야 결국은 선택을 하게 되기를 이제는 이 저주의 땅에서 내 고향의 땅 베들렘으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리라 두 며느리에게 이제는 너희는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러한 어려움과 참 힘든 일을 내게 주셨어 결국은 내가 이제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내 고향 땅 내 품으로 돌아갈 거야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것이야 축복의 땅으로 돌아갈 것이야 그러나 두 며느리는 울고 불며 어머니 그런 말 하지 마시옵소서 그러나 그 첫 며느리는 나오미의 그 돌아가는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입을 맞추고 자기 친정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 루스는 둘째 며느리 루스는 어떻게 했습니까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예요 어머님이 주무시는 곳에 유숙하는 곳이 내가 유숙하는 곳이에요 어머님이 돌아가실 그 땅이 내가 죽을 땅입니다 그러면서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는 결코 놓치지 아니하고 숨기겠나이다 이렇게 결단하는 그러한 믿음을 보였을 때 나오미도 좋다 그럼 나와 함께 가자 그때부터 그 루시라고 하는 모합 여인은 그야말로 은혜가 그냥 대박이 난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영적인 바른 선택을 여러분은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빠지면서 무슨 사업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선순위가 잘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헌신하지 아니하고 잘되는 것은 저주야 저주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엘리멜렉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경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선한 일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치 아니하면 포기치 아니면 때가 이르며 거두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허리 역임을 당치 아니하신단 말이에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생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뭐 이런저런 좀 죄를 지어도 다 예수님이 다 사해 주시고 나는 천국 열차에 타서 가면 죽으면 바로 천국이야 착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주여주여 한다고 다 중국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생각으로 지식적으로 예수를 안다고 해서 귀신들도 예수 이름 들으면 두렵고 떠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학생이 공부는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좋은 대학에 합격할 것이다 착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착각하지 제 경험으로는 하나님은 1.1액도 공짜가 없어요 그런 면에 훈련이에요 여러분 나는 1점 차이로 두 번이나 떨어진 사람이에요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해서 이만하면 됐다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훈련이에요 철저하게 공부해야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바로 해야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마술적인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끝까지 오래 인내하고 참으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끝까지 할 때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 내가 전심으로 내가 할 일을 충성하고 충직하게 했을 때 하나님은 그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갈래아대서 6장 7절 말씀에도 분명하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월이 여김을 당하지 아니하십니다 만월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속임을 당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습게 여김을 당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 먼저가 아닙니다 심지 않는 곳에서 거두려고 하는 심보는 도둑놈 심보에요 하나님은 그런 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며 시를 뿌린 자에게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돌아오르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성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그 노염은 잠깐이여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어리로다 저는 이 말씀을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사랑하는 말씀 매일매일 묵상하는 것이예요 바로 이것이 십자가를 통과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인 것이예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자칫 잘못하면 착각할 수가 있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냐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야 좋습니다 맞는 말씀 지당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 속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는 건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매일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삶을 사는 것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매일 죽노라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주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삶이에요 내가 내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이에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를 이루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삶이에요 은혜는 그저 공짜만 생각하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나는 행동은 이렇게 하면서 그냥 결과는 좋을 것을 바라보는 게 은혜가 아니라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만월히 여기는 거짓된 미혹이야 바로 여러분 유명한 존 본연이 쓴 철로 역정 그건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 아닙니까 그 철로 역정에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고향을 떠나고 아내를 떠나고 두 자녀들을 떠나면서 그냥 비난받고 저주받고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크리스찬은 그 철로 역정을 따라가는 거예요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얼마나 많은 고비가 있습니다 미혹이 있고 거짓말이 있고 공격이 있고 죽음의 골짜기도 있고 그 뱀과 청관이 우울거리는 그러한 곳을 끊임없이 지나가고 또 지나가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극적으로 풀려나기도 하고 사람들의 아첨꾼이 있어서 미혹하기도 하고 그야말로 그 으르렁거리는 핍박과 고난 죽음의 그러한 공포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음은 성공하고 번영하고 잘되고 축복하고 이게 거짓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조상들의 믿는 자들은 다 축복받지 못한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의 열두 제자가 다 순교했잖아요 요한도 사실 순교했지만 하나님이 요한계시록 쓰기 위해서 끓는 기름가마 속에 세 번이나 들어가서 아참을 살려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다 그런 길을 갔잖아요 여러분 선지자들 유명한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 또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엘리야는 에레미야는 돌로 맞아 죽고 애구해서 여러분 이사야는 톱으로 도망가다가 나무 속에 숨었다가 통째로 톱으로 켜서 순교했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증거할 때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각오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잘되고 건강하고 오래 잘 살고 하는 것을 추구하면 안 돼요 그것은 거짓된 미혹이에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천성을 향하여 크리스찬이 천성을 향한 나기까지 수많은 시련과 역경과 고통과 그야말로 사도바울이 매를 말해요 30대에서 1대 감아 매를 3번이나 맞고 추위와 굶주림과 박해와 배고픔과 목마름과 이러한 엄청난 고난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그 길을 갈 때 천국에서 받을 그 영광에 비하면 이런 것은 좋게 비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왜 그가 가진 그러한 세상적인 지식과 철학을 배설물처럼 여겼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 정말 좀 잘 먹고 잘 살아볼까 해서 모합으로 건너온 엘리멜렉처럼 잘못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그야말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가 어디를 갈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천성을 향하여 뱀과 정관을 밟을 권세를 가지고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들어가는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누가 여러분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박 목사님 박 목사님 인생 중에 가장 바른 선택이 무엇이었습니까 저는 서슴없이 대답합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선택한 것만큼 위대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 선택이 지금의 나를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 선택이 없었더라면 저는 죽었습니다 그 선택이 없었더라면 저는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바른 선택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진정 여러분의 삶 속에 가장 위대한 선택을 하게 되기를 주여름으로 추구합니다 그 선택은 여러분 스스로 천성을 향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그 길을 위하여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자는 아직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가 아닌 자는 예수님 내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오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주관하셔서 영원한 천국에 갈 때까지 저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결단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이제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이러한 선택이 바로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보상을 받을지는 못할지언정 우리는 천국에서 진정한 보상을 받는 그야말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영원한 천국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십시오 진리를 선택하십시오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여 내 영원아 어찌하여 불안해하고 내 속에서 낙심하는가 너는 너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오히려 찬성하이로다 이러한 하나님의 위대하신 은혜를 선택하게 되기를 주여름으로 주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운명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의 질병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사업체도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게 되기를 주여름으로 주관합니다 주님과 통행하게 되기를 주여름으로 주관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바른 선택이요 여러분의 운명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 생명이 넘치는 그러한 운명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여름으로 주관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